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세스 따라하기를 한번 볼게요 이번 문제도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구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액세스는 사실 정은택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형식도 같구요 쿼리식도 나와봤자 뻔합니다 if 함수 정도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엑셀은 자주 사용하니까 괜찮은데 액세스는 자주 사용 안하다보니까 손에 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지만 사실 몇 문제만 풀어보면 얘가 훨씬 쉬워요 공부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액세스가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격사항도 사실은 요즘에는 엑셀보다 엑세스보다 엑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자료 해가지고 데이터 두 개 입력해야 되구요 가끔가다 테이블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테이블 하나일 때는 그냥 테이블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하는 교재나 강의에서는 기본키라는 걸 설정하는데 사실 기본키라는 거 설정 안하고 나중에 쿼리에서 조인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테이블이 하나일 때는 선생님이 기본키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시는데 지정 안하면 돼요 기본키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 데이터 나와있구요 조회화면 설계해가지고 조회화면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자료 처리 화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에 대한 조건 이런 애들이 쭉 나와있고 보고서 그림이 나와있고 기타 조건이 나와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종이가 나오면 됩니다 두 가지 종이가 나오는 거는 폼하고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인쇄가 엑셀 한 장, 액세스 두 장, 파워포인트 한 장에서 총 네 장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액세스 실행을 하고요 한번 작업을 계속 해보죠 뭐 자 액세스 실행을 하시구요 여기에 보시면은 오피스 버튼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눌러보세요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면에 이렇게 뜰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폴더 모양 있죠? 자 얘를 눌러주시구요 우리 바탕화면에 우리 앞에서 A000이라고 하는 엑셀에서 만들었던 폴더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액세스 파일도 만들구요 만들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테이블이 기본 만들어지는데요 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닫아 줄게요 자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찍고 이게 찍은 다음에 저장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0 버전하고 2007 버전하고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보고서하고 폼에서 좀 차이가 나요 많은 차이는 아니고 사소한 건데 여러분들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퀄리까지는 제가 2010 버전 분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로 진행을 하구요 퀄리 다음에 나오는 폼하고 보고서 디자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따로 강의를 잘라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0 버전이신 분들도 이 강의를 쭉 보다가 퀄리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폼에 가서 폼 만들기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들기 부분만 강의를 따로 제공해 드리니까 그걸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은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고객 현황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네요 자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 눌러줍니다 자 필드 구성을 먼저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고객번호 탭키 3번 눌러주면 돼요 고객명 유류명 주유량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주유량은 얘네 보니까 숫자예요 그래서 주유량은 숫자 그 다음에 유류명은 텍스트네요 고객명도 텍스트고요 자 고객번호가 있는데 이 고객번호가 지금 보기에 숫자예요 그런데 이런 번호나 코드 이런 애들은요 사실 얘는 상관없긴 한데 뭐 고객 코드 이렇게 했는데 뭐 101, 102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얘는 그냥 텍스트로 넣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하나 예외 상황이 있는데 고객번호 해가지고 앞에 0101 이렇게 가는 거예요 0101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로 하셔야 돼요 숫자로 하면 앞에 있는 공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객번호가 어 얘네가 줘버렸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0101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얘네가 101이 아니라 0101 이렇게 있을 때는 얘네가 숫자로만 본다 그러면 앞에 0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이거 엑셀에 넣어도 101만 남는 것처럼 액세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 중에 앞에 0이 들어가 있고 숫자 형태로 돼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텍스트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름 중에도 코드 이런 애들은 텍스트로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고객번호 숫자로 해도 되고 텍스트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텍스트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닫기 눌러서 테이블 1 저장해 줍니다 기본 키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유류명 가겠죠? 자 유류명 탭키 단가 자 단가 같은 경우에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라서 이때 그냥 여기에서 예전에는 통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2003 버전부터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세팅 그냥 바로 해줄게요 우리 앞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줄까봐요 테이블 1도 조금 있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유류명이 두 개가 조인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키를 지정 안 해도 되지만 기본키를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명 기본키 지정하면 자동으로 조인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닫기 눌러서 얘 눌러서 테이블 2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테이블 1 가서 우리 숫자에 대한 거 우리 소수점 여기에 소수 자릿수 0 돼 있는데 더블클릭 한번 하면 얘네가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얘를 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모든 테이블을 해가지고 테이블 모양들이 나오는데 여기 꼭지 누르셔가지고 얘네를요 개체 유형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테이블은 테이블끼리 폼은 폼끼리 쿼리는 쿼리끼리 보고서는 보고서끼리 나오거든요 그럼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번호는 101, 탭키, 최일도 그 다음에 가솔린, 그 다음에 3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입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네를 갖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엑셀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뭡니까? 답안이 있잖아요 답안에서 사실은 얘네 두 개가 그대로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만들어 놓은 애들 지워주고요 얘네를 이렇게 갖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연습하실 때 얘네를 뭐 이렇게 복사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밑에 있는 쿼리나 폼을 지우고 얘네 소스로 어차피 입력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오타 안 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테이블 이름이 여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있던 대로 그대로 다시 좀 바꿔줄게요 테이블 1, 그 다음에 테이블 2 그리고 한 가지 이제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영어로 안 나오고 한글로 나와요 테이블 1, 테이블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했으니까 우리 또 한번 볼게요 소수 자릿수 설정 안 해놨었네요 자 테이블 2도 가서 기본키 되어 있고 통화도 소수 자릿수 안 돼 있는데 소수 자릿수까지 적용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회 화면을 만들게 되는데요 다음 조건에 따라 성이 있으면서 주유량이 400 이상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하고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폼용 퍼리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썼던 방식대로 폼용 퍼리를 전체 퍼리에서 갖다 써도 되고 자 이 문제처럼 그냥 우리 테이블에서 갖다 써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만들기 갑니다 퍼리 어딨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기타에서 요 놈이 퍼리 마법사고 얘가 퍼리 디자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 탭에 있어요 이게 화면이 좁아지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화면이 좀 다른데 기타 탭에 요런 모양 찍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1, 2 이렇게 있고요 우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테이블 모두 다 넣고 여기에 공통으로 빠져있는 단가만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보시면은 두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 쿼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인 보고서 쿼리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폼용 쿼리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처리 조건에 보시면은 유리명 1번은 이게 나중에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2번부터 이렇게 식이 있는 애들만 이게 이제 작성일자 전까지 주요금액, 기본점수, 총포인트, 비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서에 들어가는 쿼리에 들어가는 애고요 나머지 1번하고 6번, 7번, 8번은 나중에 보고서에서 합니다 됐죠? 자 그럼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꼴은 여러분들 화면이 좀 해상도가 떨어지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주요금액 단가 곱하기 주요량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번째는요 우리 기본점수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자 확대 축소 하시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기본점수는 유류명이 가솔린이면 500이래요 그래서 IIF 분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유류명이 뭐면요 예 가솔린이면 뭐라고요? 예 500 여기다 다운표 치면 안 돼요 숫자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복사해서 써도 되겠네요 컨트롤 C 중첩이프니까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두번째 붙여넣기 하고요 경유면 네 300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00이래요 됐죠? 자 가로 두개 다 따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이 되어있는 경우에 유류명으로 조인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다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유류명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테이블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양쪽과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테이블1 레코드가 많은 쪽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테이블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2010버전이신 분들은 이름이 테이블 이름이 테이블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이걸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을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은 이쪽에 있는 거에서 유류명을 비교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마찬가지죠 시계에 들어가 있는 유류명 필드명은 모두 다 이렇게 대가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였네요 자 다음에 총 포인트는요 기본 점수 더하기 포인트인데 포인트는 주요 금액의 만짜리까지만 취한대요 그래서 기본 점수 더하기는 기본 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자 확대 갑니다 총 포인트 자 기본 점수 얘는 필드가 있잖아요 더하기 자 포인트인데 그냥 포인트라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주요 금액의 만자리까지만 즉 우리 엑셀에서 엑셀 유형에서도 있었잖아요 61만 3900원인데 거기서 61만 가져오는 거니까 주요 금액을 뭘로 나누면 돼요?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누고 여기에서 뭘 쓰면 됩니까? 자 인트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날려주면 되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번에 이번에는요 비고네요 자 비고 얘는요 주유량이 400 이상이거나 총 포인트가 550 이상이면 이건 IIF네요 자 IIF랑 이거나라를 쓰니까 우아함수 쓰면 되겠네요 자 주유량이 얼마 이상이요? 400 이상 이거나라를 쓰니까 또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총 포인트가 550 이상이면 이것이면 그렇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여기서 가로 준 이유는 이 우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게 좋겠다 그치? 이렇게 하나 세트로 이 조건이 맞으면 그때는 우수고객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객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퀄리 나중에 보고서에서 사용되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매개변수가 나오잖아요 총 포인트가 이렇게 썼네요 제가 그치? 자 총 포인트가 매개변수가 나오면 걔가 오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보시면은 총 포인트가 그랬으니까 여기서 총 포인트인데 총 포인트가라고 썼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오류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가 뜨게 되면 그 필드명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필드명을 확인해보고 걔가 어느 식에서 썼는지 보고 역추적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단가나 주요금액 다 나왔고 기본점수 나왔고 총 포인트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수고객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 총 포인트 계산만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기본점수에다 포인트인데 주요금액에다가 만자리까지만 취하고 거기에다가 기본점수를 더한대요 자 그러면은 얘가 613이니까 61만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561 맞는거죠 500 더하기 61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전체 쿼리를 만들었어요 항상 전체 쿼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폼용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좀 제껴놔야 됩니다 얘도 엑셀하고 마찬가지로 왔다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문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폼용 쿼리를 이 전체 쿼리에서 갖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테이블에서 갖다 써도 됩니다 근데 가장 편한거는 여기에서 쿼리 있는 우리 앞에서 만든 전체 쿼리 갖다 쓰는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너조인이라고 하는 조인문이 생략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채점 기준에는 이너조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수험생분들 이제 결과를 나온 걸 보면 이너조인에 대한 것은 채점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교재에 있듯이 그냥 전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테이블에서 원투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둘 다 모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가지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 전체 쿼리를 갖다가 넣고요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을 냅다 갖다 꽂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고객번호 들어가고요 고객명 들어가고요 유류명 들어가고요 주유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가 들어가고요 주유금액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얘는 좀 닫아줄게요 자 조건이 들어가는데 자 E시면서라 그랬어요 고객명이니까 E시니까 E에스터리스크 지정하시면 E로 시작하는 모든 게 되겠고 주유량이 400 이상이라 그랬어요 자 주유량이 여기서 E면서라니까 엔드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00 이상인 쉽네요 조회할 수 있는 걸 넣고요 자 그리고 고객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대요 이거 꼭 넣어줘야 되겠죠 오름차순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를 폼용 쿼리인데 이거를 우리 이름을 좀 바꿔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자 폼용 쿼리에서 전체 쿼리 이용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이번에는 테이블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블 가지고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필요한 게 누구예요? 자 고객번호 들어갑니다 고객명 유류명 주유량 그 다음에 단가 그리고 이제 주유금액이 없잖아요 주유금액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주유금액 식을요 전체 쿼리에 가서 따로 식을 써도 되긴 하지만 그냥 복사해서 써도 되겠네요 컨트롤 C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뒤로 얘가 지금 스크롤이 어디 간 거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 눌러가지고 얘는 폼용 쿼리 얘는 테이블 이용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차이는 없어요 결과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아 얘 우리 조건을 안 줬구나 자 조건 주겠습니다 고객번호의 오롱차순 정렬이었고 고객명의 EC로 시작하는 애였고요 주유량이 400 이상인 애들만 빼오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왜 쿼리를 두 개를 만드냐면 하나 만들려 쿼리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결과를 미리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 목록상자에 표시될 애를 미리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자 결과는 똑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치? 뭐 다른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주유 금액이 맨 뒤에 얘는 왜 전체 쿼리 이용했는데 주유 금액이 없냐? 어? 주유 금액을 안 넣었나요? 자 다시 한번 전체 쿼리 가서 볼게요 쭉 가보니까 단가만 있고 주유 금액을 안 넣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두 개 쿼리의 값도 차이가 없고요 정렬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우선은 전체 쿼리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보기에서 SQL 가보면 오더바이까지만 나오고 이너조인이 안 나와요 근데 폼용 커리에 가서 보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너조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나오는 게 추천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테이블 갖다가 그대로 쓰면 좋습니다만 예외적인 문제가 가끔 있어요 예외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 주유 금액에다가 주유 금액에다가 조건을 넣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를 한번 잠깐 열어서 볼게요 주유 금액이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7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7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 여기에 또 정렬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정렬이나 이렇게 조건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 매개변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다행히 매개변수를 찾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매개변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쿼리를 이용을 하는 방법 있죠 그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채점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체 쿼리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쿼리를 갖다가 넣어놓고 조건을 넣어주시면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 이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대신에 이렇게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얘는 지금 다행히 운 좋게 지금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매개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때는 꼭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전체 쿼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전체 쿼리 이용하는 거예요 테이블 쿼리 이용하는 거 아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교재는 아마 이 테이블 이용한 쿼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좀 나는 초보자다 나는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과감히 전체 쿼리 이용하는 걸 쓰십시오 채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뭘 만들면 되나요? 폼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2010버전이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폼 만들기, 보고서 만들기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뒷부분을 따로 찍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007버전이신 분들은 계속 수강하시면 되고 2010버전이신 분들은 이걸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목록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기 갑니다 여기서 폼 디자인 갑니다 그리고요 이쪽에서 폭을 16 정도 갑니다 16주는 이유는 A4용지 폭이 21cm예요 그 중에 양쪽 여백 2.5cm를 빼서 16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이블 제목이니까 레이블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고객의 성이 20 면서 주유량이 400 이상인 현황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목록상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목록상자 얘가 목록상자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쭉 긁어 줍니다 우리 레코드가 3개였기 때문에 너무 높게 하지 않습니다 자 3개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쿼리에 가서 우리 전체 쿼리 말고 테이블 이용한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다음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앞에서 우리 고객 번호라는 애 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정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애들이 열폭이 이 박스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잠깐만요 자 이 박스 안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은 스크롤도 안 생기고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대신에 이제 금액이 큰 거는 늘려주고 좁은 애들은 좀 해주시면은 좀 낫겠죠 숫자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다음 마침 눌러주시면은 간단히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테두리를 아니면 속성 시트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식에 가서 열 이름을 얘 해줘야만이 여기에 나오는 필드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리면은 지금 그림자가 없는데 요즘에는 그림자 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얘는 지금 선이 그려져 있는데 선은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그림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러가시고 여기에 특수효과에 가서 문제가 두 가지 형태니까 그림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깔에서 우리 점점점을 눌러서 검은색을 누르시게 되면 검은색 그림자가 나와요 그림자 색이 회색이다 그러면 여기서 회색 적용해 주시면 회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자에다가 선 두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문제에는 그림자가 없지만 그림자 적용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쉬프트키 눌러서 쭉 그려줍니다 쉬프트 먼저 누르는 거예요 더블클릭 얘는 지금 테두리 두께가 2pt 정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방향키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리스트 박스 조회시 얘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쭉 긁어주고요 리스트 박스 붙여쓰기인데 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 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SQL 문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우리가 갖다 쓴 건 뭐예요? 테이블 이용이죠? 예 열어줍니다 보기 갑니다 SQL 보기 갑니다 컨트롤 C 누릅니다 폼탭 누릅니다 이쪽에 가셔서 디자인의 레이블에 쭉 긁어주십니다 이만하게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 상태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약간 좀 큰 것 같아요 그치? 높이가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약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약간 줄여주고요 안 줄여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테두리 스타일이 투명인데 얘를 파선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 얘네가 파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TV라면 TV인데요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정렬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맞춤 해주시고 좀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또 크기도 여기에 맞춰서 적당히 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좀 선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좀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가운데 쪽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기타 사항은 아래 처리 양식을 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 조건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타 조건 보면 입력 화면입니다 입력 화면 및 보고서 제목은 16포인트로 한대요 그래서 얘 테두리 선택해야 됩니다 홈 갑니다 얘는 16포인트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운데 정렬로 맞춰줄까봐요 얘네가 지금 폼 모양새를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얘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높이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닫기 눌러서 얘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되겠고요 얘도 닫아줄게요 그리고 폼이 나오게 되면 열어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스크롤이 나오면 뭐 상관없습니다 얘는 지금 금액이 잘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디자인복이 가서요 얘를 약간만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림자를 적용하면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높이도 약간 이렇게 늘려주시게 되면 이 스크롤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오겠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활성화 시키시고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여기서 바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상단 여백이 얼마예요? 6cm 제시사항은 여러분들 교재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6cm 떨어지고요 왼쪽만 25 줍니다 뭐 오른쪽 아래는 지정 안 해도 어차피 왼쪽만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폼은 완성이 된 거고요 얘를 조금만 내려줄게요 그리고 이 모서리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아져요 대신에 주의할 거는 이 폭은 좀 늘려줘 해주세요 얘가 딱 붙어있으면 문자가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너조인 빠져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퍼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무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아서 폼을 만들었고요 다음번에 이번에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고서는 뭘로 만들어요? 얘는 마법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그리고 폼용 퀄리, 전체 퀄리 아니고요 전체 퀄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필드들 추가합니다 자 고객명 먼저 들어가고요 고객번호, 주유량, 주유금액, 기본점수, 총금액 포인트 B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가야 되죠? 뭡니까? 우리 조건에 보시면은 여기에 처리 조건에 보면 유류명 별로 구분 정리한다 그랬죠?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림에도 보시면 유류명이 그룹에 들어가 있잖아요 필드엔 없더라도 이거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류명도 넣어줍니다 다음 갑니다 그룹 수준 좀 전에 우리 유류명이었죠? 넣어줍니다 이 그룹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있는 요약옵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옵션 가서 우리 여기에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유금액과 총포인트의 합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합계는 주유금액과 총포인트의 합계 됐죠? 그래서 주유금액과 총포인트의 합계 찍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정렬은 우리 뭐라 그랬냐면 유류명 별로 기본 정렬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이 되고요 그리고 정리한 후 이렇게 되면 얘는 기본 오름차순이에요 정렬 조건이 없으면 오름차순입니다 다음에 유류명이 같을 경우에는 고객명의 오름차순이래요 고객명의 오름차순 됐죠? 요약옵션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 단계에서 우리 그룹 쪽 꼭 찍어주셔야지 얘가 활성화됩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 얘는 XS2003을 찍습니다 요게 가장 편집하기가 편해요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답안 만들어내기가 제일 편한 게 얘입니다 2010버전에는 이 단계가 없어서 손이 많이 가요 손 댈 게 많습니다 2007버전은 다행히 이 보고서 마법사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조금 간단합니다 적어도 5분은 세이브할 수 있어요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디자인 보기로 갈게요 그렇게 하시고 얘를 보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제목 갑니다 주, 유, 소, 고객, 실적, 현황 작업해 주시고요 얘는 앞에서 우리 글꼴 크기 얼마였어요? 16포인트를 하라 그랬죠? 여기 16포인트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모서리 더블 클릭하시고 약간 늘려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리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얘네도 폭이 16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을 팔에다 맞춰주시면 딱 맞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조금씩 움직여지니까 딱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도 들어가고요 또 제목은 밑줄 여기에 그림에 밑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작성일자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작성일자 작성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디자인 여기에서 레이블 이쪽에다가 작성해 주시고 작성일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좀 줄여주고 약간만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날짜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 있죠? 페이지 바닥글에 나오가 있습니다 얘를 18 뒤에다 맞춰놓고 18이 아니라 16이죠 여기다 맞춰놓고 제가 18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 작성일자니까 또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더블클릭하시면 이게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YYYMMDD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날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각각의 필드명을 구성하는데 이거는 제가 옆에다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 먼저 작업을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여기에 바닷글 그룹 바닷글에 보면 필요 없는 애들이 좀 있어요 페이지 바닷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리명 머리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2007버전은요 그룹이 잡혀있어가지고 얘네가 같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얘네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필드명을 적용을 해주면 필드 순서를 적용해주면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보시면 고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명은 맨 뒤에다 빼놓을게요 얘는 나중에 쓸 거니까 이렇게 옮기시면 순서가 바뀝니다 자, 고객명 가고요 얘 크기를 이렇게 해서 줄여줄게요 고객명 이름이니까 세 글자밖에 안되잖아요 다음에 고객번호 고객번호도 세 글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주유량 주유량은 뭐 금액이니까 그랬고 주유 금액도 좀 아무래도 크겠죠 주유 금액 그래서 약간 키워주시고 기본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만져주시면 되겠고요 주유 금액이 좀 컸던가 그래서 미리 맞춰놓으시면 좀 편해집니다 자, 총 포인트 비고가 16까지 가면 됩니다 유리명은 나중에 빼놓을 거니까 넉넉하게 해주겠습니다 주유 금액 더 키워줄까 봐요 여기 16까지 가면 돼요 비고 끝이 비고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고객명을 좀 더 늘려줄까 봐요 고객번호도 늘려주고 그러면은 16포인트 유리명 조금만 더 뭘 더 늘려줄까? 주유 금액을 늘려줄까? 이렇게 늘려서 여기에 16에 맞춰주시고 자, 유리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필드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A를 눌러주십니다 제일 중요해요 2007 버전에서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정렬해 가서 이쪽에 보시면은 해제라는 애가 있어요 컨트롤 레이아웃에 해제 딱 눌러주시면 얘네가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얘의 레이블은 선택하면 이제 따로따로 놀아요 그 다음에 유리명 같은 경우에는 그룹 밑에 들어가요 모모의 합계 그래서 전형적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위치가 고객명 뒤에 가고 모모의 합계 이렇게 붙여주면은 자동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필요 없습니다 머리끌 사용하지 않아요 페이지 바닷글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룹부분 보면은 주유금액 얘가 주유금액인지 좀 넓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잡고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늘려 보시면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주유금액이죠 그럼 주유금액 이렇게 해서 크게 맞춰주시고요 적당히만 맞춰주세요 총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적당히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가장 넓은 넓이에 그 다음에 왼쪽에 맞춤 얘도 마찬가지로 쭉 선택해 주시고 가장 넓은 너비에 길이라고 하나 얘는 길일 거예요 얘가 길이 가장 넓은 길이 그 다음에 왼쪽 맞춤해 주시면 쫙 맞춰줍니다 자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도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높이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총평균이죠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옮겨주고 얘를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평균 이렇게 바꿔주고 얘가 아마 3개가 생길 거예요 2개나 3개 됐고요 또 여기에 보면 총평균이라고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주유량에 XXX가 빠져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 버렸네요 문제는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주유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주유량이 있구나 아하 이게 틀리군요 여기는 주유금액의 총포인트 잘못된 게 아니라 맞았군요 주유금액의 그 다음에 총포인트 들어가는 거고 얘는 주유량의 주유금액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앞으로 당겨서요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선택해 주시고 너비 가장 좁은 길이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고 여기서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총포인트가 아니라 주유량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2007에 버그가 하나 있는데요 마법사에서 다 넣었는데 필드가 하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고가 빠졌다거나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옆에 있는 컨트롤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배치합니다 옆에다가 그대로 대신에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페이지 머리끌에서 복사한 건 페이지 머리끌에서 쓰고요 본문에서 복사한 건 본문에서 써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없어지면 이게 버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버그라서 얘는 지금 그런 버그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맞추기가 너무 복잡하네요 가장 좁은 거에 맞추고 뒤로 맞춰주면 맞춰지겠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높이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아래쪽에 맞추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총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얘네 평균이라고 했죠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AVG로만 바꿔주면 돼요 AVG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VG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얘네는 홈에 가서 글꼴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눌렀다가 이렇게 해제 한 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도 또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만들어질 때마다 선택해주시고 8이나 9포인트 주시면 되는데 8이었나 봐요 그래서 8로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쪽에 우측에 이 하얀 바탕도 우리가 페이지 여백에 해당하기 페이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를 꼭 줄여주셔야 돼요 이거 안 줄이고 페이지가 두 장 나왔어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꼭 16 안쪽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조건이 나올 겁니다 기타 조건에 보면 수치는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하고 계산 시에 소수가 나오는 경우 정수로 하래요 금액은 통화 기효로 표시한대요 콤마 표시한대요 그러니까 주유량 숫자 저의 그 다음에 이렇게 주유량이네요 그 다음에 기본 점수 Shift 키 누르고 연속 선택하면 됩니다 자 총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 제시가 돼요 총 포인트는 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 애매한 부분을 요즘에 좀 해소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가 더블 클릭 혹은 여기에서 디자인해서 속성 시트 가보시면 나오고요 형식을 뭘로 하면 돼요 표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소수자릿수 0 그러면 소수자릿수가 안 나와요 가끔가다가 보면 얘를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숫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표준만 됩니다 표준만 자 그리고 만약에 형식에서 콤마를 표시하지 마라 그러면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0 아셨죠? 여기에서는 지금 콤마가 표시가 돼야 되니까 표준으로 합니다 표준 질문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금액들 한번 볼게요 예 그 다음에 Shift키 누르고 예 선택해주시고 형식을 뭘로 해주면 돼요? 통화 소수자릿수 0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하고요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우선은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얘네 이제 선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선을 넣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선은 어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보시면 맨 위에 페이지 머리끌에 우선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선택하고 앞쪽으로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여백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 위아래 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Shift 먼저 누릅니다 쭉 긁어줘요 그 다음에 2007에서는요 선이 기본 투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을 투명이 아닌 실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 선택하시고 Ctrl-C, Ctrl-V 눌러주신 다음에 방향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그린다고 또 그러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본문에는 그리지 않습니다 유리명 바닷글에 두 개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 위아래로 만들어 놓고요 자 얘네가 지금 높이가 좀 높으니까 이렇게 올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총 보고서 바닷글 밑에 맨 아래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얘네가 위에 딱 붙어 있으면은 숫자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글에 선이 있는 만큼 이렇게 보시고요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긁어보시면은 선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약간 늘려서 보시면은 다 선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림이 구름머리글 위쪽에 파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유리명 바닷글에 위에 선을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닫기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폰 열어보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모양새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위쪽에 얼마요? 똑같아요 왼쪽에 얼마요? 25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문제보다는 얘가 파선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때는 선 두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보기 가서 얘가 이제 위쪽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테두리 두께를 얘는 가는 손인데 1PT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1PT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1PT로 바꾸니까 뭐 차이가 없네 파선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파선이 아니라 음 짧은 파선이 따로 있군요 그래서 짧은 파선으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짧은 파선 그래도 똑같은데? 자 이거 참 음 짧은 파선 말고 정선으로 해볼까? 대시점 음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군요 정선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선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우리 인쇄를 한번 작업해보겠습니다 자 폼부터 갑니다 폼 인쇄 미리 보기 우리가 앞에서 작업하면서 미리 페이지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인쇄하시면 되고 인쇄는 아시다시피 엑셀, 엑셀, 파워포인트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인쇄 저는 가상 프린터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폼 만들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예쁘게 이렇게 나왔고 그림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밑줄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두 가지 다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재하고 다르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그 부분은 다 알려드리는 게 제 소임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하고요 인쇄 눌러서 출력을 해줍니다 얘는 리포트 스펠링 맞았나요? 자 리포트 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프린터로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위로 좀 올라가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완성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페이지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높이가 너무 이렇게 높으면요 페이지의 양이 많아져요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최대한 좀 줄여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본문은 그래서 만약에 총합계나 이런 게 또 뒤로 빠져버리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나가고 막 잘려버리게 되면 좀 많이 감점이 됩니다 엑셀에서 차트 X축이 잘렸다고 해서 실격시켰는데 이것도 실격 안 시킬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보면 선생님 이거 문자열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요 가운데 정렬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객번호 같은 경우에 우리 앞에서 숫자니까 문자로 하긴 했지만 숫자니까 홈에 가서 뒤로 맞춰주시고 고객명은 문자니까 가운데 해주고 여기서 비고도 우리 문자니까 가운데 해주고 나머지는 다 숫자잖아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줘도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